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연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잠실과 강남이 가까운 그리고 거실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강변뷰를 갖춘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KTX와 경희중앙선인 양평역이 가까운 캐속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장점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서울 근교 수도권 최저가 아파트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특히 계약금은 1800만원만 준비하시면 입주시까지 추가 자금이 필요 없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양평하늘체 센트로이스 아파트는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661-7번지와 11번지 1원에 위치하여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높이 규모로 7개동 총 53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로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와 B 그리고 74제곱미터 A와 B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시설로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워터라운지, 잔디마당, 주민운동시설,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터디룸, 도서관, 북카페, 맘스카페, 키드존 등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대부분 세대 한강조망이 가능한 남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사계절 내내 거실뷰 조망이 매우 우수하고 그리고 서울을 20분대로 이동할 수가 있는 KTX 양평역이 이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경위중앙선인 양평역과 오빈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양평시애버스터미널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되어 있으며 서울 및 기타 수도권 전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IC 또한 이 해당 아파트 단지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수도권 제2외곽수단고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 향후 더욱 더 편리한 교통환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는 또 군청, 보건소, 마트,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들이 인접되어 있으며 양평, 초, 양평, 중, 양일, 중, 양일, 고 등의 학군과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남양강수변공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또 물안개공원, 들꽃수목원, 양평, 나룻개축제공원, 양강섬 등의 푸른 자연을 맘껏 누릴 수가 있는 에코라이프 환경 또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분양가 문의 및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바로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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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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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